음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포항시와 협력할 한국석유공사가 포항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영일만항이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성공의 중심이 되도록 포항시와 석유공사가 힘을 모으는 전진기지가 될 텐데요. 포항시는 가스전 시추는 물론 지역발전견인의 동반자로 함께할 석유공사와의 상생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지난 5일 포항시청 의회동에서 한국석유공사 포항 상호발전협력센터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한국석유공사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지역발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원활한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석유공사 현장사무소를 포항해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포항시청 내 의회동 건물에 상호발전협력센터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지역발전 협력 방안 모색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상생협력센터는 가스전 개발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영일만항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지진 문제와 관련한 여러 우려, 어업권 보상 등에 대해 적극 소통하며 이를 선제 해결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날 한국석유공사는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천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공모사업에 포스텍이 배터리와 반도체 두 개 분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포스텍 특성화대학원 개원식이 6.1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렸습니다. 포스텍 배터리 반도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개원식이 지난 6일 개최됐습니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정부가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정,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텍 특성화대학원 개원은 지난 5월 포항시와 경북도 포스텍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 각 150억 원씩 국비 총 3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첨단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에 향후 5년간 각각 약 120여 명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텍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기술력, 혁신 인재를 보유한 포항은 미래산업의 핵심 동력인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이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첨단 전략산업 선도도시로 그 입지를 다시 한 번 굳건히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일 포항시 여성·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할 핵심 요소로 여성·청년들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초 지자체 최초로 여성·청년의 일자리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4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스타트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 2024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반 공모 및 대학 기술지주 추천으로 선발된 14개 스타트업이 참가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지고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제25회 세우녀 문화재가 4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존중과 배려, 함께 누리는 포항을 슬로건으로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과 함께 개최됐습니다. 포항시는 5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확장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포항이 첨단의료복합단지 확장에 최적 지임을 강조하며 관련 시정계획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노융합기술원이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6일 열린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지역 나노·반도체 산업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시상이 진행됐고, 또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산·학연, 상생협력 협약 체결, 전력·반도체, 나노기술 전문가 초청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제24회 한국진흥로봇 경진대회와 제20회 포항가족과학축제가 연계·통합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고,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 등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7일 철길숲 한터마당과 오크광장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3회 포항복지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박람회는 함께 나누는 행복, 함께 만드는 시너지라는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지역 사회복지 시설, 단체 등이 복지 상담 및 홍보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영일대 해수욕장 1원 해상에서 제3회 환동의 컵 국제 요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미국 등 5개국, 150여 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했으며, 선수들은 포항의 해안 절경과 함께 레이스를 펼치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올해 유독 길게 이어진 여름 더위의 기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더위를 보내며 가을 체비에 나서니 어느새 민족 대명절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추석 맞이 직거래 장터를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포항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송편 빚기 체험, 풍선 아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추석 맞이 포항시 직거래 장터에서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에서 이거 stereouse